러시아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왔어요. 내일 제순일이에요. 그런데 저의 모로 우리 가족은 없을 거예요. 저는 정말 보고 싶어서 우리 가족을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 가족이 모두 네 면이에요. 어머님이 계시고 남 동생이 한 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밝은 고양이가 살아요. 어머니 이름은 나탈리아세요. 그녀는 집은 사세요. 매우 금명하고 똑똑하셔서 모든 사람들은 직전해서 어머니를 존경하나요. 자멘다.com 한가할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같이 요리를 잘 하세요. 아버지는 이탈리이세요. 그는 39세이세요. 큰 구사에 다니세요. 이 구사는 러시아를 위한 새로운 기차를 만들어요.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모든 하루 헬스 클럽에 가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진짜 멋있고 힘이 세세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멋있고 힘이 세세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멋있고 힘이 세세요. 우리 아버지 하고 온다며요. 이름은 레디모에요. 열네 차례라서 정학교에서 공부해요. 조금 개일이지만 연어하고 독일어를 배워요. 수요일 잘해요. 그런데 축구를 제일 좋아해요. 저는 천천천하게 친구들과 축구를 해요. 러시아를 저는 우리 가족을 진짜 사랑해요. 안녕히 계세요.